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FC서울팬 원준입니다 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신가요? 넘버 50 박동진 선수입니다 네 박동진 선수한테 한마디 하자면 동진이형 가는길 우리가 지켜주리라 피아떡 흘려 정성으로 나가자 속마음 박동진 선수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T.O.원준이라고 좀 써주시겠어요? 네? T.O.원준이요. 네? T.O.원준. 저 밑에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. 비와 땀 흘려서 정상까지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박동진 선수의 사인을 받아왔습니다. 아, 우와.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네, 소감 한 마디만 더 해주신다면요? 저 지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. 어디 계세요? 차갑고!